아유가 왔대요 자 지금 저 정은재 가요광장에 아유가 왔대요 그래서 아유 지금 레옹이후로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좀 한 얘기 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 프로가 안 나오냐고 자 아유씨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끝곡 레옹입니다 예 유같이 하는 이유 내일 뵐게요 아유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아유 은지야 아유 나온다며 네 혜인이가 내꺼 나온다고 니꺼 나온거야 나랑도 친한 트웨트곡은 나랑하고 방송은 여기 나오네 우와 신난다 어떻게 할까 트웨트곡 할까 우리꺼 은지야 해야죠 너도 거짓말이지 아니 해야죠 한번 가자 네 그래 화이팅 네 화이팅 이친이 형이 소수인데 네 니꺼를 하거든 아 아 번져 번져 유유야 다리 쐈니 네 네 유유야 매번 명탈 때마다 선물 보내주신 오빠 아 카메라로 응? 뭘 그만하나 너 물을 틀어 왜 안 나오는 거야 너 네? 초대를 안 해보셔서 아 초대를 안 했구나 왜 안 불러주신 거예요 오빠가 그 당대 부르는 거 아니지? 어? 뒤에 뭐 해달라고 말할게 괜찮아 정말 이제 너 옛날에 약속했잖아 대형 끝나고 해주더라고 어? 그래 뭐 정연구 해주더라고 알았어 정연구 해주더라고 알았어 정연구 해주더라고 정연구 해주더라고 알겠어 알겠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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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어 이마를